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의 밤이 간내에서 개최됐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상영 일정상 간내에 도착하기 전에 열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영화인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모두 만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상으로 회의하고 만나는 것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직접 만나는 것만 못한 것처럼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무리 편해도 영화관에서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번간에서 모두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 소중한 너무 새삼스럽지만 또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그 소중한 경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 소개받고 생산적인 결실들 맺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監督の小枝博一です. 이번에는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가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의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와 한국의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와 스태프캐스트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제작자들도 한일이 너무 빨리 그리와 함께 함께하는 영화을 만들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털베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털베이. 저는 털베이. 저는 털베이.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 fois에 뼈베이. 그리고 털베이. 이렇게 하고 있는 털베이. 정말 완벽한創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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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幸運. 지금 우리의 영화제작자와 함께하는 영화제작자와 이 영화제작자와 여러분 여러분이 재밌게 즐거운 영화제작을 즐거운 우리 영화제작을 즐거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크의 송강우입니다. 강동훈입니다. 이지현입니다. 이주영입니다. 한국 영화의 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브로커도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배준아입니다. 오늘 깐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밤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영화 두 개 제가 출연했던 영화 두 개가 깐느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브로커랑 또 다음 소인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직접 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저희 한국 영화가 그리고 제가 나온 영화들이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영화 앞으로 더욱더 고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재입니다. 먼저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연출작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더욱 강해가 새로운데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 영화만이 가진 매력과 독창적인 모습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잘 일어설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영화인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 영화가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트도 여름 개봉을 준비하고 있으니 곧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호성입니다. 먼저 한국 영화의 밤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국 영화의 밤이 열리는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영화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돼 감회가 남다른데요. 최근 한국 영화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딛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밤이라는 소중한 시간 모두 다시 만나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영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조리입니다. 저희 영화 다음 소위는 지난 겨울 온 스태프가 배우들이 똘똘 뭉쳐서 찍어낸 영화인데요. 이렇게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 첫 선을 보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간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먼 타국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더욱 다양하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국 영화의 위상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은입니다. 다음 소위를 작업하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멋진 작업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깃들길 바라며 계속 전진해 나가는 한국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각질로 인사드리게 된 문수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기에 좋은 기회로 칸의 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개최된 한국 영화의 밤 행사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한국 영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m David Shoo, the director of Return to SEO.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Korean Night Tonight and Kofiq. And especially I would like to thank Kofiq Incentive Program for their huge support on my film. It was amazing that we could benefit from the support of Kofiq Incentive Program to be able to make the film. I felt so lucky actually to be able to work with amazing Korean actors such as Ho Wan-lo, Kim Sung-yong, Osok and many others. And it was amazing as well for me to have the chance to work with an amazing Korean film crew. I wish everybody a great night and I hope you will enjoy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